네, 여기는 그 바위의 뒷부분입니다. 이게 붙은 바위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 위에 저렇게 돌이 잘 붙어 있네요. 한국 사람들이 보이네요. 저기 사진도 찍고. 여기 진짜 멋있네요. 제가 내려서 한번 이 바위들을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. 와, 희한하죠? 돌이 어떻게 저렇게, 돌 위에 돌이 저렇게 잘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돌아가면서 찍겠습니다. 아이고, 눈이 안 열리네요. 여기서부터. 현장실도 있고. 조슈아 추리 나무도 있고요.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요. 여기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요. 아유, 모래. 바닥은 모래로도 있고, 이 돌 보세요. 얼마나 예쁘게 잘 놓여져 있어요. 그쵸? 세상에, 어떻게 저렇게 여기는 진짜 신기하네요. 어떻게 이렇게 이 바위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까요?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죠? 누가 이렇게 놓았는지. 언제 이렇게 놓여졌는지. 참 신기하네요. 진짜 신기하네요. 돌 위에 돌. 저렇게 놓여져 있고, 저 사이에 이렇게 돌이 끼어져 있는데. 이야, 신기하네요. 어? 저기는 우선. 여기가 하나 있네요. 아까 제가 찍었던 돌 뒷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. 어, 남았어. 네, 다른 데도 좋은 데 많다고. 가자고 그러면. 네, 여기까지. 네, 여기까지 찍고. 또 만나뵙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.